5초 내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 탐점입니다. 지금부터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5. 탐점입니다. 3. 탐점입니다. 3. 탐점입니다. 4. 탐점입니다. 감점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비상점멸등을 소등하고 출발하세요. 감점입니다. 비상점멸등을 소등하고 출발하세요. 비상점멸등을 소등하고 출발하세요. 비상점멸등을 소등하고 출발하세요. V.I.P.I.P.I.P.I.P.I.P.I.P.I.P V.I.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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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yorsun, 들이 더군이 다신지 않고 Twee 더군이! 진짜! 잠시 후 시험 운전장치 전조등 조장 5초내의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내의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지시등 조장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5초내의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장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의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내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5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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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6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6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6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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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